미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워싱턴에서 돌출 행동과 발언으로 이렇쿵저렇쿵 말들이 많습니다.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용사 만찬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두 번에 걸쳐 큰절을 올린 것을 두고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너무 척삭거리며 비굴한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대표는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은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의였다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의미를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애교로 넘어가나 싶었습니다만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중국보다 미국이라는 발언을 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수 더 떠 메릴랜드 조지사 관장에서는 로키드 마틴사 관계자들에게 F-22기를 사겼다고까지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경솔한 발언이 계속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F-22기는 지난 1998년 미국에서 해외 판매 금지 법안까지 만들었던 무기로 한국 정부가 구입하려 했을 때 중국을 비롯해 북한과 일본동에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안부에 매우 민감한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의 당대표의 무지한 발언이 계속됐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발전을 이룩한 바탕에는 미국의 절대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 정세의 변화와 한국이라는 민감한 외교적 현실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듯한 발언은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출을 중심으로 지탱하고 있는 한국 경제가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그 중심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30%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중국에 대한 경제 교류를 무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관광 산업 또한 중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한국 관광업계는 그야말로 초토화되기 일부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처럼 중국에 거는 한국의 모든 산업은 매우 중요한 입장입니다. 더욱이 남북한의 대치 상황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안보 성향에 있어서도 미국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에게는 각각 국방과 경제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국가들입니다.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과의 외교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한중 관계가 매우 우우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 김우성 대표가 소금을 뿌린 꼴입니다. 한미동맹을 강조하고자 발언을 했다고 변명을 하고 있지만 김대표의 발언이 경우에 따라서는 외교적 실초와 파장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대표는 지난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을 만난 자리에서는 한국의 최후반국은 중국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쪽에 가서 딸랑딸랑하고 저쪽에 가서 딸랑딸랑하고 있으니 누가 신뢰를 보내겠습니까? 물론 미국의 동맹을 소홀히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두 나라 모두 한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처세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집권 여당의 당대표이자 차기 대권 주자로서 매우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